자 21학년도 수능 17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강연자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 누군지 저는 얼굴만 봐도 알 것 같긴 한데 만약 모르셔도 그냥 읽고 풀어주시면 돼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타인의 존경을 얻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하 권력을 획득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부하 권력은 드러나는 한해서만 존경이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극빈층을 포함한 사회의 어떤 계층도 관례적인 과시 소비를 하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과시 소비를 느그나 한다는 거야. 과시 소비에서 사실 끝나는 거야. 과시적 소비를 강조하는 이 사람도 그냥 배블런이라는 사람이에요. 배블런. 배블런의 과시적 소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기 보존 본능을 제외하고는 경쟁적인 비교 성향이 가장 강력하고 지속적인 동기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있어 보이는 체하려고 허세가 다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비참한 정도의 옹세과 불편도 참아낼 것입니다. 과시적 소비란다. 1번 과시 소비로부터 자유로운 계층이 존재하는가? 여기 보면 극빈층을 포함한 사회의 어떤 계층도 과시 소비를 하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과시 소비로부터 자유로운 계층은 존재하지 않고요. 2번 타인과의 비교 성향이 인간의 허용심을 제한하는가? 그런데 타인과의 비교하는 것이 제한하는 게 아니라 가장 지속적인 경제적 동기야. 그래서 허용심을 자극하겠죠. 3번 자본을 축적하는 것만으로 타인의 존경을 얻을 수 있는가? 자 뭐래요? 자 분화 권력을 획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람보르기니 같은 것하고 어? 뭐야? 루이비통 같은 걸 걸쳐줘야 된다는 이런 얘기죠. 아니 뭐 그렇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배블런이 그렇게 분석을 했다고 저는 명품 별로 안 좋아해요. 자 4번 과시 소비는 자신의 지위를 드러내기 위한 방편으로 행해지는가? 그쵸? 여기 보면은 그래서 자 보이는 채 하려고 허세가 다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런 과시적 소비를 한다는 거잖아.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경쟁적인 비교 성향은 자기 보존 본능보다 더 강력한 경제적 동기인가 그러는데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자기 보존 본능을 제외하고는 경쟁적인 비교 성향이 가장 강력하다고 그러죠. 어쨌든 자기 보존 본능이 좀 더 당연히 더 중요하긴 해요. 내가 예를 들면 죽기 직전인데 그렇게 내 자신을 보존할 수 없는데 그때도 뭐 허세 떨고 있겠어? 그런 건 아니겠죠. 그래서 자기 보존 본능보다 비교 성향이 더 강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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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